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등기 열람 가능한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앱 설치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을 편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앱 설치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해 단계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에 인터넷 등기소 설치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실행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로 검색하겠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화면에서 보이는 어플 모양과 같은 항목 클릭합니다 설치 클릭합니다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열기 클릭해서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앱 실행하겠습니다 알림 앱 접근권한 허용해 주겠습니다 전화 권한 허용해 주겠습니다 전화 권한 허용해 주겠습니다 파일 접근권한 허용해 주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앱 설치 후 실행 완료했습니다 원하는 메뉴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앱 설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집중입니다 31010101010101012 전화 권한 허용해 주겠습니다 문화 권한 허용해 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